늦었다 늦었어 아 어떡해 잠시만요 나 바빠 끊어 죄송해요 부장님 아... 피곤해 매출은? 아니 35만 아... 축하해 축하해 하나 둘 셋 어 다 스틱이다 다 스틱 둘 셋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려워해 월화수목금토일 또 월 바빠도 너무 바쁜 당신 타이어 교체하러 갈 시간조차 없을 테니까 타이어 전문가가 직접 가서 새 타이어로 바꾸어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직접 방문해서 알아서 교체 이것이 손 하나 까딱할 일 없는 비대면 방문교체 서비스 타이어 교체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넥스트레벨 고! 넥센타이어 서희 자세히 심해집 아멘